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이름도 바꾼 채 숨어 살다시피 해왔습니다. A씨는 2006년경 지인들 모임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. 별 의심 없이 별장에 들렸다는 A씨. 윤중천과 별장 관리인에게 제압당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. 잘 모셔야 한다는 남자. 그 남자가 별장에 왔다고 합니다. 그가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는 것. 김학의는 2006년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습니다. 검사인 건 본인이 알려줬나요? 아니, 윤중천이가. 뭐라고 하면서 소개하나요? 엄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엄청난 사람이고 혹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그렇게 하냐. 뭐 이런 식으로 검사라고. 저 사람이야?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. 저는 그때 당시 벌써 윤중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. 왜요? 사진도 찍히고. 별장에서 처음 성폭행 당했을 때 이미 윤중천이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. 건설업자 윤중천이 훗날 실제로 A씨 가족에게 그런 사진을 전송했다고 합니다. 동영상을 공개해버리겠다는 윤중천의 협박. 여성 A씨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. 윤중천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첫 성폭행 한 달 뒤 별장에서 다시 김학일을 만난다고 합니다. 내가 앉아있었지. 그래서 나한테 술을 주는데 내가 술은 그냥 입만 살짝 됐어. 그런데 내가 맛이 갔어요. 그때. 이상하게. 그때 술에 뭔가를 탄 건가요? 그런 것 같아요. 그 입 잠깐 됐다고 취하고 막 그러고 몸 못 가를 정도는 아닌데 내 몸은 내가 맘대로 못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.